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일본에서 취업을 했잖아. 취업활동 같은 것도 했었지. 취업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유학을 갔잖아. 나이는 취업활동에 그렇게 걸림돌이 안 됩니까?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예도 했다는 거는 약간 신소츠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바로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기도 했는데 또 일본에서 이렇게 약간 유예해서 가는 경우는 잘 없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와세다 나오면 뭔가 막연하게 취업 다 잘 될 거야 라는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듣고 싶기도 한데 어때 열심히 했어 진짜? 네 저는 진짜 열심히 했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나이가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멘토링 같은 것도 받아보면서 좀 급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남학생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그치? 그렇죠. 이해해줄 법도 한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군대를 갔다 온 한국인 남학생들이 일본에 이미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군대가 초창기처럼 그렇게 엄청 특수한 경험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클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취업 활동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서클 활동 아니면 인턴 두 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이렇게 한 경험이 있다 아니면은 그 안에서 특수한 경험을 해서 이거를 내가 일해서 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그 면접관에게 증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서클보다도 더 제일 많이 인정을 받는 게 부카츠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이게 서클하고 부활동을 사람들이 좀 구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클은 약간 재미 위주이고 부활동은 진짜 뭔가 목표가 있는 대회에 나가서 하이큐 같은 거 뭘 하겠다, 따겠다, 우승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를 보통 부활동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보통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건 다 부활동이잖아. 그렇죠 애니메이션 같은 건 다 부활동이죠.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걸 열심히 하면 사실 나이는 반대로 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불식시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활동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돈 아끼겠다고 대회 활동도 안 했었고 성적 열심히 이제 따겠다고 이제 공부만 열심히 했었는데 네타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력서에 뭐 하나도 널 내용 네. 지망이유서나 그런 걸 쓸 때 쓸 내용이 너무 없었어요. 면접관에게 어필하기가 약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 사실은 일본 대학 들어갈 때도 그런 걸 물어보잖아.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무슨 서클 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치? 우리나라 학생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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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뭐 일본 대학 들어갈 때 약간 뭐 부족한 점이 되거나 할 경우도 있는데 취업할 때도 똑같다는 거네요. 네. 취업할 때도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취업할 때 분야도 되게 다양한데 네.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좀 인기가 있고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은 일본계 기업이랑 외국계 기업으로 또 종류가 좀 나뉘는데요. 이제 일본계 기업 같은 경우에 일본 학생들 기준으로 항상 부동의 1, 2위를 다투는 압도적인 게 상사랑 부동산 업계. 부동산 업계는 좀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 때 갑자기 이제 막 올라와 가지고 제 일본인 동기들 포함 한국인들도 많이 도전했던 게 그게 컨설턴트 업종이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그 일본계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뭐 IT, IT 업계가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좀 많이 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본인은 어느? 저 같은 경우는요. 나이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금융업계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군데 빼고는 서류부터 많이 떨어져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일본도 취업이 잘 된다, 잘 된다 하잖아. 그 안에서도 좋은 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거죠? 네. 경쟁이 치열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전을 했던 부분이 이제 IT 업계를 도전을 했고요. 그 이제 IT 업계에서 원래 가고 싶었던 회사들은 최종 면접에서 좀 떨어지고 탈락 방지로 썼던 회사 중에 한 군데를 붙어가지고 그 이제 일본 IBM이라는 회사의 자회사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일본이 원래는 종신고용제 이랬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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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에는 이직을 해서 몸값을 올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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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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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직을 안 하면은 약간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래서 한 단계 업해서 올라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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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 3년 일하고 연봉을 띄운다든지 업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왔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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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용어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일본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고 약간 순회부 같은 느낌인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한국이 조금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준도 높고요. 그리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하고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엄청 많고 스펙도 많고 그런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취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봤더니 여기 너무 경쟁 사회가 심하다 그래서 들어오기가 오히려 망설여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일본에서 취업해서 일본에서 살면 조금 편안하긴 하지 가족만 거기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혼을 한다니까 또 여기에서 또 세월의 흐름을 느끼면서 아휴 벌써 대학도 졸업하고 결혼한다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엄청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인사할까? 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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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